아 춥다 추워 어우 추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후드티 코디 영상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다양한 브랜드 추천을 드리면서 레이어드용으로 사용하면 좋은 이너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이너용 아이템들을 추천해드렸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순서가 뭘까요? 바로 아우터입니다 이제 정말 밤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팔티나 반팔티만으로는 조금 버티기 힘든 그런 계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절기부터 그리고 레이어드에 따라서 꾸준히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우터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딱 한 가지 카테고리 아이템만 소개해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니트 종류, 그리고 나일론, 바람막이 종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러커, 그리고 하프코트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 아이템들을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히 제가 입고 싶어서 그리고 입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직접 구매하고 그리고 추천해드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저한테 2기 아이템 리뷰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고 제가 저번 시즌에 이 비슷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브랜드는 바로 예사이시 아마 많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번 시즌 예사이시 니트베스트입니다 저번 시즌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차이점이 바로 전면부에 있는 이 로고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죠 작년 제품은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스트림 모드를 좀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니트베스트는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예사이시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터치감입니다 저번 제품에 비해서 이번 제품은 모헤어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겨울이나 가을에 어울리는 소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제품은 봄 시즌에 나왔기 때문에 봄에 잘 어울리는 소재감으로 발매가 된 제품이고 이번엔 FW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터치감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냥 흰색 긴팔티에다가 그리고 데님 팬츠 함께 걸쳐주고 이 니트베스트의 포인트를 중점으로 좀 전개해 나가면 좀 괜찮은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색감이나 전면부의 로고 같은 경우에도 스트릿 무드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좀 다양한 무드를 소화할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흑청 데님을 함께 매치하고 거기다가 닥터마틴, 화이트 컬러를 함께 매치해서 스트릿한 무드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감성을 조금 살려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좀 힙하고 좀 스트릿하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저번 시즌 제품을 선택할 것 같고 빈티지한 느낌이나 조금 더 감성지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이번 시즌 제품도 정말 잘 나왔으니까 이 제품도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아우터는 첫 번째로 가지고 있던 그 니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아우터입니다 이 제품은 트위드 블루종 자켓입니다 브랜드는 라퍼지스토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라퍼지스토어는 가성비가 괜찮은 아이템들을 만들기로 유명한 브랜드죠 가격 자체는 비싸지가 않는데 제가 받아보고 이런 디테일적이나 퀄리티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만족하는 블루종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좀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 화이트, 블랙의 조화로 약간 좀 러프하게 짜여진 트위드 소재의 블루종 자켓이고 이런 트위드 소재가 과거에는 여성분들에게 주로 사랑받는 그런 소재였는데 최근 들어 젠더리스 감성으로도 이런 트위드 소재의 제품들이 남성 아우터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두껍지는 않은데 트위드 짜임이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얇지만 어느 정도 보온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레이어드를 통해서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런 트위드 소재에 맞게 약간 우아한 실루엣이 나온다는 게 장점인 자켓이에요 실제로 착용을 해보니까 어깨 부분부터 밑단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매력적인 자켓이고 기장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허리선에서 뚝 끊어지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솔직하게 코디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안쪽에 뭐 올블랙 룩으로 입으신 다음에 실버 악세서리나 실버 벨트 혹은 미니백처럼 디테일적으로 살짝살짝 포인트를 준다면 충분히 깔끔하고 멋스럽게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트위드 자켓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아우터는 바로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트러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쇼핑 가이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킹 아카이브라는 브랜드의 트러커 자켓입니다 이 킹 아카이브라는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제가 자주 애용하는 파이톤 데님을 만든 그 브랜드입니다 그 킹 아카이브만의 감성이 뚜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모르셨다면 이번에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전반적인 좀 특징을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트러커 자켓과는 핏적으로나 디테일적으로나 굉장히 차이가 큰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곳곳의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러프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넥 부분에는 이렇게 별 모양의 디테일이 좀 첨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 핏감도 막 베이직하게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스트릿하고 힙하게 입기 좋은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자켓이기 때문에 트러커 자켓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 특유의 딱딱한 느낌을 싫어하신다면 이 트러커 자켓은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컬러감은 이 브라운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한 블랙 컬러보다는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검정색 와이드 팬츠와 함께 스타일링을 해도 괜찮지만 좀 제가 스타일링한 것처럼 락시크적인 무드로 슬림한 핏의 바이커 진을 함께 매치해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그에 맞는 부츠를 함께 매치해서 코디를 했는데 이 트러커 자켓 특유의 핏감과 그리고 팬츠의 슬림한 핏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트러커 자켓 안쪽에 기본 라운드넥 티셔츠를 매치해도 괜찮지만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유넥 티셔츠를 함께 매치해서 감성을 조금 더 살려줘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 트러커 자켓 제품 자체의 그런 디테일, 러프한 디테일이나 핏감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팬츠와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딱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실 것 같아요 난 너무 딱딱한 그 트러커 자켓 고유의 하드한 핏감이 너무 싫다 하신다면 내추럴하고 러프한 매력이 있는 트러커 자켓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노락 이 제품은 제가 가성비로 많이 입고 있는 이 챔피온 US 라인 제품입니다 컬러는 네이비 컬러고 가장 베이직한 형태의 아노락 자켓이고 소재 자체도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폴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바람막이 특유의 내구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정말 기본적이고 무난한 아노락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링이든 잘 소화가 가능한 그런 아노락입니다 보시면 여기 챔피온 스크립트 로고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 후면에는 아무런 로고 프린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큰 빅 프린팅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입으시면 괜찮은 그런 후드 아노락이고 그리고 후드 부분에는 후드 조절이 가능한 이런 스트링이 달려있고 그리고 밑단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핏감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레이어드 할 때 굉장히 용이한 자켓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멀하게 입을 수 있는 이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네이비 컬러 코디가 굉장히 쉽거든요 뭐 여기 안에다가 셔츠라든지 아니면 흰색 티셔츠 레이어드 티셔츠를 함께 받쳐 입어주시고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컬러의 팬츠라든지 아니면 카키 컬러의 팬츠를 함께 매치해주시면 컬러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스타일링이 됩니다 이 아노락 자체가 굉장히 무난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그리고 팬츠는 좀 넉넉한 핏감에 벌룬 팬츠를 함께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게 US 라인이기 때문에 사이즈감도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카테고리별 4개의 아우터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블루중 자켓 그리고 뭐 아노락, 니트베스트 그리고 트럭커 자켓까지 정말 각각 매력이 뚜렷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가을 겨울을 위해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아우터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